네, 그러면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뭔가 빠져버렸어. 네, I'm still welcome. I'm still on your way. 네가 사는 거지. 그 집이 내 집에서 해야 해. 내가 자리는 차. 그 자라는 차였어야 해. 네가 자리는 집. 네가 나은 내 아이까지도. 모두 다 내 것이 써야 해. 모두 다 내 아였어야 해. 저기 자꾸 눌러보는 말이야. 내 입장이란 것도 있잖아. 40년이 따라오고 있던 익숙한 척 왔어. 놀라긴 했지만. 못 움직였지. 그래서 내 옆장에 나이가. 혹은 지친다. 결혼 걱정하면서. 어서. 그냥 가. 아는 척 할 생각. 하며 눈앞어. 지진 이렇게 걸지 말고. 내게 들었어. 내가 사는 거지. 이 집이 왜 네 집에서 해야 해. 내가 다는 끝이야. 네 월급으론 살 수 없어. 내가 다 그 나이. 우린 그 일을 닮았어. 많이. 그러니 제발 그만 놀아봐. 지질하게 다가오지마. 난 아직 네가 내 여자 같은데. 난 아직 네가 내 여자 같은데. 난 아직도 정말 내 여자 같은데. 난 여자가 되고. 그 아이의 엄마가 돼서. 할 수 없이 바라보게 하는지. 내가 다는 그 집. 이 집이 왜 네 집에서 해야 해. 내가 다는 그 짓. 내 맘으론 살 수 없대잖아. 아 그러니 제발 그만 놀아 가 진실하게 다가오지마 내가 살인대집 네 재미있게 주 allocation 미iliz Bag Kane